본인은 술 없이는 못 살겠어요. 술이 들어가야지 기분도 좋아지고 근데 눈물이 많아. 계속 울어요. 술이 그냥 좋아서만 먹는 건 아니에요. 사주의 술을 가지고, 술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는데 이 서름이 술잔에 같이 들어가요. 눈물이 너무 많아. 외로워, 힘들고 남편한테 의지해서 살 수 있는 사주가 아니에요. 내가 벌어서 살아야 되고 이별을 하셨죠? 근데 이별이 두 번인데? 살았다가 헤어진 게 두 번일 거예요. 근데 또 누구하고 살려고? 살려고는 안 하는데 남자가 또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왜 또 살려고 소리가 나와. 아니 하면서도 살고 싶어. 왜냐면 외롭거든요. 옆에 두면 귀찮을 것 같고 같이 살면 이제는 귀찮을 거 알아요. 왜? 두 번 해봤으니까. 그런데도 집착이 있어요. 이 마음이 여기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아. 그러다 보니까. 근데 그 사람을 믿는 것도 반반인데 본인이 그 사람을 믿는 게 반반이에요. 내가 일정으로 만났다 그러거든요. 네, 맞아요. 일정으로 만났는데 왜 이 새끼 소리가 나오지? 아, 이 새끼 짜증나. 얍삽한 것 같아. 이기적인 것 같아. 기분 좋을 땐 잘해주고. 이쁘다, 이쁘다는 정말 잘해. 맞아요, 맞아요. 입만 열면 이쁘다. 돈 안 드는 건 말 잘해. 근데 이 새끼 돈을 안 쓰네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적당히는 써요. 보니까 근데 우리 언니 성의 안 차. 우리 언니 명품을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은 명품 비슷한 걸 사줄 거야. 그래도 짝퉁은 안 사줘요. 비슷한 거 그 수준보다 낮은 건 사준단 말이에요. 근데 만족이 안 돼.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해요? 자기 걸 뭘 하는 게 있죠. 네, 자기 걸 하잖아요. 근데 그게 너무 안 돼, 지금. 지금 다 힘들잖아요. 기다리세요. 이 사람 내년 되면 좀 나아지거든요. 그리고 그 사람이 방향을 바꿀 거예요. 일적인 부동산은 하지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 했으면 상가로 간다든가 뭔가 조금 바꿀 거예요. 그래서 돈을 좀 더 벌면 우리 언니한테 조금 줘요. 아, 그래요? 조금? 많이는 안 주고 조금 줘요. 근데 이 사람이라도 없으면 우리 언니가 너무 힘들어요. 그냥 나는 지금 계속 울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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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고 서러워. 의지할 사람이 없어. 가족들한테 의지가 안 돼. 내 가족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본인 주머니 돈 있을 때 가족한테 썼잖아요. 근데 당연한 줄 알아요. 언니는 먹고 살만하니까 쓴 줄 알아요. 언니는 언니 쓸 거 아껴서 쓴 거거든요. 근데 가족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. 본인은 그냥 내가 돈 있으면 써야 돼요. 가족한테도 써야 되고 베풀어야 돼. 그래야지 옆에 사람이 있어요. 그리고 두 가지 일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온라인 쇼핑몰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너무 힘들어해서 이거 그냥 깔아놓고 다른 것도 해야 돼요. 지금 그 사람 따라서 부동산 쪽 근데 공부는 안 할 거다. 따라다니면서 일만 하고 수당만 챙길 거다. 잘하시는 거예요. 공부 못 하겠어요. 왜냐하면 공부 안 돼요. 이거 국가고시예요. 엄청 힘든데 우리 언니는 그냥 생글생글 웃고 다니면 돼요.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냥 보조 역할만 하면 되는데 옛날 성격은 나서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랬을 거예요. 근데 이제는 현실 파악을 했어요. 맞아요. 입 다물고 있고 옆에서 도와주는 도우미만 하자. 그냥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진료 진찰 나가면 옆에서 도와주는 간호사 역할. 딱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. 직업은 간호사였죠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자친구 처음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새끼 뭐 어떤 것 같아 하는 건 언니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. 그리고 언니를 버릴 사람도 아니고요. 버는 만큼은 조금은 주는 사람이에요. 왜냐하면 다 주면 안 돼. 우리 언니 손에 들어가면 다 나가고 없어요. 근데 이 사람은 똑똑해요. 그걸 알아요. 우리 언니는 인심이 좋고 퍼주는 걸 알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는 안 줘도 이 사람이 돈을 더 잘 모아요.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같이 집을 산다든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같이 살지는 마시고 아직은 연애를 더 하시고요. 조금 더 지켜보세요. 그리고 우리 언니가 53세 이후가 돼서 누구하고 살아야 돼요. 그 전에는 누구랑 살잖아. 동거만 해도 헤어지게 돼요. 그리고 우리 언니가 마음의 외로움, 허전함을요. 돈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. 남자한테 받고 싶단 말이에요. 그 받으려고 할수록 안 돼. 더 약 올라요. 그러니까 참새 눈물만큼 밖에 안 돼. 찌끔찌끔 더 약 올라요.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직은 젊잖아요. 내가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. 뭐라도 배운다 생각하고. 그리고 쇼핑몰 하는 거에서 품목을 조금 바꿔보세요. 품목을요? 디자인을 조금 바꾼다든지 방향을 조금 바꿔보세요. 그러면 매출이 조금 더 오를 거예요. 올해 운으로 봐서는 돈이 크게 나가지는 않는데 많이 들어오지도 않아요. 그런데 용돈은 들어와요. 남자친구가 준다는 거예요. 본인 성의는 안 차지만. 그런데 감사해야 돼요. 그리고 8월 달 되면 조금 더 좋아져요. 두 분 다 돈벌이가 좀 좋아져요. 음력으로요? 네. 음력 8월 달 되면. 그러니까 보름 지나고 추석 지나고 그때부터 금전의 운기가 더 좋아지거든요. 그리고 내년 되면은 이사하실 거예요. 본인. 네. 이사 계획 없어요? 아직은. 이사하실 거예요. 조금 더 좋은 데로 옮기실 거예요. 아 그래요? 변동이 돼요. 내 집이 없죠. 네.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. 아 그래요? 사실은 제가 이제 전 남편이 이제 지금 헤어진 지는 1년 됐어요. 네. 그런데 이제 도장을 이혼 도장을 찍어주고 헤어졌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. 사업이 망하면서 그냥 연락이 안 돼요. 네.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도장을 찍어달라. 그리고 한부모를 만들어서 아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한부모 만들어서 지금 집을 거기서 나가려고 그런 상황이에요. 지금. 그래서 내년 되면 이사를 할 거고요. 내년 돼야 돼요. 도장은 언제 찍어주세요? 도장은 내년에. 올해도 안 돼요? 내년에 그러면서 정리가 되면서 이사도 하시면서 그런데 대출을 끼고 가든 어쨌든 내 집을 마련하는 운이에요. 아 그래요? 네. 그래서 조금 신축 싸게 나온 빌라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데 들어가시게 보여요. 제가 그런 일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보여요. 그러면서 이제 자유다. 이제 진짜 만세다. 대한민국 만세하실 거예요. 도장 안 찍어주니까 제가 이제 더 지원을 그게 아직까지 운기가 안 돼서 그런데 내년 되면 돼요. 그래서 조금만 더 지금 돈 때문에 그래서 더 답답하고 남자친구한테도 조금 더 주지 막 이게 있는데 바라지 마세요. 남자친구도 힘들어요. 없는 사람은 아닌데 맞아요. 그러니까 바라면 안 돼요. 있으면 줄 사람인데 지금 힘들어서 왜냐하면 자기도 뭔가 가지고 있어야지 사업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든 뭘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본인한테 다 빼주고 나면 다 나가고 없는데 맞아요. 그런데 그 사람 괜찮아요. 조금 얍삼한 것 같고 이기적인 것 같은데 꼼꼼한 거예요. 우리 언니가 볼 때는 저 얍삼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이런데 그게 아니고 꼼꼼한 거예요. 현명한 거예요. 배운다고 생각하세요. 그러면 되겠어요. 그리고 내년에는 어차피 서류상 정리될 거고 이사도 하실 거고 더 좋아져요. 감사합니다. 이 사람은 계속 만나는 게 네.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. 안 만날 수는 없어요. 아니 괜찮다고요. 얍삼한 게 아니고 현명한 거라고요. 그러니까 놔두시라고 나 헤어지세요 안 그러잖아요. 왜냐하면 우리 언니가 바라는 만큼이 안 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지금은 이보다 더 많이 주는 사람 없어요. 이 사람이 진심이에요? 저를 대하거나 저에 대한 마음이? 어떻게 얘기해야 되길? 진심이라는 게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달라요. 나는 평생 너밖에 없어. 죽을 때까지 너만 볼 거야. 너하고 살 거야. 이러면 진심이라고 생각해요. 여자분들은. 그게 아니고 오늘 만나서 최선을 다하면 진심이고요. 집에 가서 본인이 생각나면 진심인 거예요. 꼭 평생 같이 살 거고 내가 벌어서 다 줄 거고 이래야지 진심이 아니고 마음은 진심이에요. 근데 여자들이 생각할 때는 평생 같이 살려고 하고 내 가진 거 다 줘도 안 아까워 너한테 다 줄 거야 이래야지 진심인 줄 알거든요. 본인들도 있는 거 다 안 줄 거잖아. 사랑은 해도 다 안 줄 거잖아요. 근데 남자는 다 해주길 바라요. 그게 여자예요. 이 사람이 본인을 좋아하는 건 진심이에요. 근데 본인은 살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벌써 미래까지를 생각해요. 여자이기 때문에. 이 사람이 평생 나를 책임질까 진심일까 믿어도 될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. 본인이 돌아서요. 본인이 몇 년 뒤엔 다른 남자를 만날 거예요. 이사 나면 안 가. 본인이 바꿀 거예요. 이게 꼭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고요. 본인 사주예요. 남자가 바뀌어드는 걸 어떻게 그때 가서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바꾸세요. 그럼 되죠. 몇 년이 있어야지 생겨요. 다른 남자는. 네. 왜냐하면 지금은 이 사람 손 잡고 가야 돼요. 본인이 그래야지 조금 더 편하게 살아요.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본인을 책임지려고 하진 않아요. 그래서 본인이 더 짜증나는 거예요. 남자가 살 거 아니라도 이왕 만날 때는 진짜 간슬기 다 빼주듯이 해야지 저 저울질 하는 거야. 뭐야 이렇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본인을 좋아하는 건 진심이에요. 진심인데 대신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뿐이에요. 나중일은 모르잖아요. 자식 놓고 사는 부부도 헤어지는데 뭐 연인인데 어떻게 알아요. 나중을 어떻게 알아요. 그리고 이 사람은 본인의 사람 아니에요. 본인의 사람만은 아니에요.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. 저 사람한테요? 네. 그러니 본인이 내 거라고 차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. 어떻게 보면 많이는 연인 같아요. 인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본인도 진작은 가고 알고는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만의 남자는 아니거든요. 사랑만 받으시고 만났을 때 좋은 것만 받으시고 그러니 몇 년 뒤에는 언니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날 거예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. 이 사람이 본인만 바라볼 것 같으면 저도 말이 이 새끼 어쩌고 얍삽하니 이런 말도 안 나와요. 성격이 좀 그렇구나 하지. 근데 어차피 다 믿을 수는 없어요. 근데 본인을 만날 때는 진심이에요. 좋아하는 건 진심이에요. 근데 내일 되면 다른 데 가서 진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필요해서 만나잖아요. 필요해서 그냥 손 잡은 거잖아요. 그렇게 가시면 돼요.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좀 씁쓸하다. 그죠? 아니요 뭐. 어떨 때 짝나면 이 개시끼가 욕도 하잖아요. 술 한잔 먹고 욕하고 하세요 그냥. 어차피 평생의 내 인연은 아니니까 근데 본인도 살아야 되니까 만나는 거잖아요. 그럼 그 사람한테 더 이상을 요구를 하면 안 돼요. 본인도 이 사람을 100% 사랑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. 조건적이란 말이야. 그러면 이 사람 욕하면 안 돼. 똑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일 조금 더 열심히 배우시고 그러면 돈 붙어요. 그리고 본인도 인기를 계속 먹고 살 사람 다른 남자가 또 들어와요. 안 끊어져요. 걱정 없어요. 아니 남자는 안 끊어지는데 돈이 없어서 다. 그러니까 남자한테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. 본인이 많고 내가 능력이 있고 잘 벌어놓고 나면 그 수준에 맞는 남자가 들어와요.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다 그런데 남자들이 저를 만나면 다 놀거나 왜냐하면 본인이 갑질을 하잖아. 그래요? 돈 조금 있으면서 있는 척을 하잖아요. 기죽기 싫어서 자존심 상해서 나 없어 라고 말은 하면서 행동은 있는 것처럼 하잖아.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꾸 덕이 되죠. 근데 그나마 지금 이 사람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. 없는 척을 하든가 말을 안 하든가 씀씀이를 줄여야죠. 본인이 없으면서도 있는 거 다 끌어서 쓰면서도 있는 척을 쓰니까 당연히 능력자인 줄 알죠. 진짜 능력자가 되세요. 그러고 나면 그 수준에 맞는 돈을 들고 오는 남자가 들어와요. 그게 53세는 넘어가야 돼요. 그동안에 본인 재산을 조금 더 굴려놓으시고 본인 그릇을 더 채워놓으세요. 그럼 그때 가서는 다른 수준의 남자가 바뀌어서 들어와요. 일단 본인이 준비가 돼야 돼요. 내가 얻고 받으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남자만 들어와. 본인이 바뀌시면 분명히 남자 수준이 바뀌어서 들어와요. 53세 이후에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. 열심히 노력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